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조선 장관이 임명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주장 들어보실까요? 안 되고 내가 직접 뵙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 이미 조국 장관은 임명증을 받은 상태였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 있는 거냐.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니다.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조국만 잘라내면 된다. 그게 오히려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지명 직전 윤 전 총장이 대통령 독대를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전 총장이 사모펀드를 문제 삼으며 조 전 장관이 임명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문제는 내 기억으로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사모펀드 얘기만 했어요. 사모펀드 이건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져 있더라고. 부부 1심 동체에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서. 결론이 법무부 장관 낙마라고 얘기해서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만. 물론 윤 전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들의 선동이자 조작이라고 일축했고요. 대통령 독대 요청에 대해서도 독대는 물론이고 뵙고 싶다는 이야기조차 한 적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무슨 원한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사 착수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와 누구만 도려내겠다. 그다음에 사모펀드 우는 이런 거는 수사 착수하기 전에는 한 사실이 없고요. 그러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를 포함해 여권 인사들은 증거가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증언과 반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공방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기령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잘 보셨나요? 더 많은 뉴스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면요. 화면 왼쪽을 누르셔서 YTN 돌았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전은 물론이고요. 돌발 영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